안녕하십니까 이 세상 고날보다 돌아온다고 누가 내 맘 말이야 어차피 내가 내 기억이야 이 세상을 바라봐 보고서 어둠은 하늘이 영원히 쫓겨낸은 어린이 영원히 아주 고마운 은혜 우리 맘 돌아온다 아아... 아아... 우리 맘에 새 아아... 우리 맘에 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